동대문구 보건소에서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대상으로 7월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7월 9일과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보건소사층 소외의실에서 진행되며 아기를 동반한 산모와 1대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집니다. 수유 성공 방법과 자세, 감염 문제 상담, 상처와 통증 관리, 스스로 하는 마사지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며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가 강사로 나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보건소의 전화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